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 번째 코너와 같은 전화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077-6392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준비한 부동산 정보,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20년 3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19층 건물 가운데 17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4억 2,8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9,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20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남았네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건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매물이라는 점을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남에 대규모 호재가 많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개발 호재에 의해서 시색차익의 투자가 가능한 점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남부터미널역 주변에 소형 아파트 단지가 거의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의 희소가치를 갖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층 중 17층 매물입니다. 뭐 이제 건물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17층 정도 되니까 층으로는 거의 로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면적도 약 12평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1, 2인 젊은 세대들이 입주를 하여서 신혼부부층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건물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서초동에 건설이 되는 것만큼 이제 내 외장재 모두 고급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3베이로 현재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시성 통풍감 모두 우수하고요. 내부 인테리어 자재가 매우 고급스러우니까 이런 건물의 특징을 가진 이런 건물의 가치를 가진 매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을까요? 해당 분양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 3억 3천까지 가능하고요. 전세 투자 시에는 9천 8백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1억 원 미만의 이런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양 금액이 4억 2천 8백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월세 투자도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30까지 가능하고요. 전세를 받아보신다면 약 1억 9천 8백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도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남부터미널역에서 가급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3호선, 2호선과 더불어서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동하는 그런 지하철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대에서 2호선 환승을 통해서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이동이 매우 자유로운데요. 지금 이런 지하철 뿐만이 아니라 버스 노선도 매우 잘 돼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겠죠. 이 강남권 전역을 약 버스로 20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적인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개발되는 입지인데요. 지금 서초 법조타운 같은 경우에는 약 2만여 명의 지금 앞으로 고급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금 서초 삼성타운이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과 같은 이런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대기업 임차 수요층들이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임차인들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가진 입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도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 가치가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이죠. 지금 롯데 칠성부지를 현재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롯데 칠성부지를 이제 상업이나 오피스 시설로 변경을 함으로써 주변에 대한 일자리와 인프라를 바꾸는 그런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업무 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쇼핑타운과 같은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양재 RNCD 센터죠. 이제 저희 방송으로도 많이 소개가 됐을 텐데요. 주변으로 해서 지금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KT, LG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 등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연구소가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RNCD라는 단어 자체가 R&D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마곡에 대한 땅값, 저희 집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가 마곡에 있는 업무 단지들이 연구소,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양재 RNCD 센터에 대한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매물입니다. 19층을 자랑하는 매물이고요. 19층 중에 17층 매물입니다. 그래서 로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약 12평 이상 지금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까지 거주할 수 있는, 강남에서 직주 근접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분양 금액 같은 경우에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3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에는 약 9,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또한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보신다면 1억 9,800만 원에 매수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는 아파트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해 10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15층 건물 가운데 9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2,7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2,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어질 예정이니까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역,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 로토리에서 도보 5분으로 이동 가능한 일면부에 생기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면 일면부에 위치해 있고요. 15층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지금 상가가 있는데요. 학원가가 입점 예정에 있고, 6층부터 15층까지가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15층 건물이 일면부에 생기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촌 로터리가 보이는 뷰를 가진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3베이로 현재 설계가 진행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3베이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 통풍감 매우 우수하고요. 또한 면적 또한 약 11평에서 12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원룸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매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말씀해 주세요. 네, 해당 분양 금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억 2,700만 원입니다. 3억 2,700만 원인데 현재 전세보증금 3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에는 2,7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월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2천에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분양 금액, 저희가 매매 금액 기준으로 해서 월세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월세 투자 시에는 약 1억 700만 원으로 투자 수익형까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촌이라고 하면 워낙 잘 알려진 지역이긴 하나 신촌이 워낙 큰 계산권이 성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신촌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네, 앞서 제가 건물 설명을 드렸듯이 신촌역이죠. 신촌 로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 도보 5분으로 이동 가능한 일면부에 위치한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지금 입지 같은 경우에는 황금노선인 2호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정로역이나 시청역, 그리고 을지로 입구역, 기존에 한국에 있었던 대기업들, 본사들이 중구 쪽에 많은데요. 중구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에 다니는 임차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고요. 신촌하면 대학생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주변에 신혼부부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연세대, 이대, 서강대와 같은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유학생층,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층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매우 탄탄한 입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나중에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월세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쪽에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팔았을 때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대흥 2구역이죠. 신촌 그랑자이가 2020년에 완공을 앞두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 브랜드 중에서도 고급 브랜드에 속하는데요. 30평대 기준으로 현재 매가가 13억 원에서 14억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입지 자체가 이런 10억 대 이상의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13억, 14억 되는 매가가 되는 워낙 비싼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같은 입지를 쓰고 싶으면서도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이런 주택층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인프라가 변화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 젊은 세대층들이 좀 더 살기 편한, 살기 좋은 입지로 변화할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신촌 그랑자이 뿐만 아니라 2대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면 부가연 뉴타운, 아연 뉴타운, 이런 뉴타운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응 2구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촌과 2대역을 기준으로 한 입지가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억, 14억 대 아파트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진행됐을 때 주변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이 지금 아파트 단지에 살 수 없는 수요층들을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아주시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지금 2룸 신촌과 2대역에 2룸 공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집가 자체, 저희가 이제 땅값이라고 얘기하는 집가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룸의 희소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게 매도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봤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희소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대를 놨을 때도 임대가 빠르게 맞춰질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보다 이 상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15층 건물이고요.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신촌 로터리가 보일 수 있는 뷰를 가진 경쟁력 있는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1평에서 12평 정도 구성되는 투룸 주택이고요. 3베이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분양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2,700만 원인데요. 전세가 3억 원까지 가능하고 월수도 2천에 12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금액에 비해서 임대 금액이 매우 높아 저희가 소액 투자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전세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 2,700만 원에 투자 가능하고 월세 투자는 1억 7백만 원에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웅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방송을 함께해 주신 김태환 소장을 직접 만나서 1대1로 무료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소장이 1대1 무료 컨설팅입니다. 선착순 10명에게만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니까요. 청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예약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번호 02077-6392번이니까 이쪽으로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모던 컨설팅 김대환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새해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같은 시간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uomily아 소장 bombay joomilya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보시고 Real tylko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